경고하는데 아무리 패배자라도 나란여자 침대 위에서는 완전 짐승이거든? 그러니까 빨리 수담수담 해달라고 코치 그리고 시원한 맥주도 부탁할게 너무 오래 자고 있었더니 어깨가 쑤시네 어깨 좀 주물러주겠어? 혹시 모르잖아 몸이 풀리면 훈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? 나란여자 원래 변덕이 심한 편이거든 성가시네 애송이들 귀찮으니까 비켜줄래? 살살하는 게 어때? 너무 힘 빼지는 말라고 날 원망하지마 너무 방심한 거 아니야? 도망쳐도 소용없어 이제 만족해? 어디 해보시지? 도망칠 생각이야? 겨우 이 정도야? 이래봬도 챔피언이었다고 나란여자 그리 쉽게 당해주진 않아 마지막은 진심으로 해볼까? 하이라이트? 처음부터 끝까지일걸 겨우 이 정도야? 아직도 그 패배에서 화나리한 녀석들 삼관왕이라니 왜 하잖아? 물론 내 전성기보다는 못하지만 응? 지금 날 위로해주려는 거야? 귀엽네, 코치 그런 의미로 한잔해